아, 뭐 9일까지 4시간이나. 아, 됐다. 아, 하리야. 아, 야구 원어시 했네, 오늘. 이야... 거지야, 거지 완전히. 자, 스테이지2의 마지막 경기. 스무 번째 경기가 끝났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최강몬서즈 시즌 15승 달성하셨습니다. 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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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스무 경기 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로써 최강몬서즈는 15승 5패 7할 오픈 달성하셨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감독님, 한 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승은 뭐 없죠? 15승은 뭐 없냐고요? 어. 기분이 좋습니다.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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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율 4월 6분 이내에 이해오 선수입니다.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이제 좀 시원해져서 안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웠는데.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는 더 시원해지니까 더 올라가겠습니다. 더 올라갈 때가 있어? 긴 터널을 뚫고 이 선수가 라인업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습니다. 이 선수 2안타 3타점. 1불내 김문호 넘습니다. 그래도 가운데에서 한 컷씩 나오겠다. 타율이 2할 9품 8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뭐야, 역 높네. 아직 안이야. 우선 긴 경기 동안 부진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경기로 조금이나마 만회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중요했다고 봅니다. 5타수 2안타 1타점 1불내 3득점에 정부를 얻었습니다. 역시. 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또 시즌4를 가겠다는 의지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남은 10경기 잘 마무리해서 꼭 시즌4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후보입니다. 참 특이한 기록이 나와서 이 선수 후보에 들었습니다. 7타석 6볼렛 최수현 선수입니다. 이 기록은 2012년 SK 2호준 선수 이후에 12년 만의 기록입니다. 12년 만이네요. 중간에서 상호가 없는 빈자리에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하려고 조금이나마 볼을 더 많이 보고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투수들이 나가라고 볼을 던져줘서 저는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 다들 너무 무서웠어. 자, MVP입니다. 두 명입니다. 이대훈. 이대훈 받으켰네. 아주 약한데. 이대훈 형제입니다. 이대훈. 야, 이대훈 왜 좀 받아봤냐? 정당히 해라. 감독님이 이대훈 뽑았습니다. 오, 싸게 봐. 희원 형이 있으면 안 받는다고 했을 텐데. 아니, 박진. 박진 봤는데 안 좋지,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아, 저희는 한 번 받아보고 싶다. 하나도 없어, 저거. 위가 좀 불만이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뭐. 그래서 오늘 스테이지 2 마지막 경기인데 승리로 이끌 수 있어서 다행이고. 10겸 남았습니다. 더 준비 잘해서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요. 요즘에 너무 못 해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던 경기였던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감독님도 경기 끝나고 이제. 올해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뭐야, 어디까지. 네, 그래서 감독님이 끝나고 이제 돌아왔구나라고 얘기를 해 줘가지고. 네, 기분 너무 좋았고. 남은 10경기 최선을 다해서 돌아온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레헨이. 기분이 좋습니다. 김문호 기대한다. 김문호. 기분이 좋다는 감정을 얘기한 겁니다. 아, 그냥. 마지막으로 캡틴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날씨가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뭐 연승 갈 것 같고요. 라스베가스가 보입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승해야 되는데. 송도에서 경기하고 바로 떠나자. 재현이. 바로 하나요? 네. 너무 오랜만이라 한 번 해.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 때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을 갖다. 재강, 재강.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오늘 들어오면 어디 갔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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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